신비아파트는 오직 눈버스에서만 구독 꼭 눌러 저쪽에서 뭔가 느껴져? 어, 차갑고 악한 기운이야 뭐야, 허점투성이네? 고스트볼을 다루는 애들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영 실망이네 넌 누구지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기스의 촉망받는 하리야! 어? 리온 오빠! 괜찮아, 하리야? 어? 리온아? 미안해, 하리야.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라! 내가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에이, 살짝 테스트 좀 해본 것 뿐이에요! 우리랑 같이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진 알아야죠! 너 정말? 정말? 잠깐만, 리온아.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? 아, 미안. 내가 다 설명해줄게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엔디고를 상대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. 저기요! 계속 그렇게 서서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? 난 빨리 웬디고랑 싸우고 싶은데. 난... 구하리야! 정식으로 인사하자! 흥! 흥, 흥, 흥! 니가 우리한테 왜 화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아까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. 흥, 별 능력도 없는 주제의 잔소리는... 크으으으으으으악! 달아 넣어! 찧! 하!